정답 왜? 저 여자분 모금을 보는 게 진짜 거의 처음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저 항상 남자 아티스트분들 이런 거 해서 이번에 처음이 맞네. 알기 좋아서 이런 거 좋아하는 거. 의미부여. 우리도 의미부여 하나 되게 좋아하는 거 알 수 있어? 정답. 정답. 귀여워. 나 오랜만에 녹음해서 씻었어. 아, 진짜? 응. 늦게 가도 괜찮아? 아, 나는 밤새울 수 있어, 오늘. 가보자고? 응, 가보자고. 오, 이거 진짜 좋았다. 진짜? 응,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았다. 응,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어.